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 만이죠? 무대에 올라온 거는? 한 1년 만에? 아니에요. 1년 만이에요. 딱 나오니까. 언제 왔냐면. 보니까는 2012년 11월 7일. 정확히. 1년 만에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 13년에도 올라오셨네. 그러니까요. 10월 20일. 네. 두 달 전에. 네. 얼마 안 됐어요. 두 달 전에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달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시고. 네. 주가가 높다고 소문이 났어요. 아유. 그건 아니고요. 인기가 하늘을 찌르신다고.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조만간 라이브 업계를 다 장악하실 것 같다는. 누가 그럽니까? 아니 누가 이렇게 뜬 소문을 내더라고. 누가. 네. 누가. 자 그래서 라이브 바 하나 차리시면 이제. 아유고요. 아닙니다. 열심히 살기신다요. 충상.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이제. 손님은 아마 딱 저분이. 네. 늑대 아저씨가 아마 갈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지배인 역할도 해주시고. 네. 자. 얼마 만이에요? 늑대 아저씨는? 그. 오랜만에 봤어요. 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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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월 만에 봤지요. 네. 필기 아저씨. 네. 찾는 사람이 많아요. 요새. 네. 그러게요. 네. 아우님들이 막 찾아요. 네. 자. 그건 뭐예요? 네. 전 뭐예요? 뭐 시계 같은 걸 보여주고요. 그러게요. 네. 자. 오늘 준비된 노래는 뭐예요? 아. 저 그냥. 아. 오랜만에 최성수수의 기쁜 우리 사랑. 아. 남자 키로. 여자 키로. 네. 아. 네. 쭉. 그걸로 쭉 들어가시면 되는데. 아. 네. 버리고 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네. 자. 그러면. 그. 결혼은 언제 하실 거예요? 안 해요. 아. 혼자 사실 거예요? 그냥? 네. 네. 아니. 이렇게 미인들이 자꾸 혼자 살면 어떡해요? 네. 혼자 사는 남자분 있어요? 네? 애인을 구하는 남자분 있습니까? 네. 절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네. 인기인이신데. 수정 언니. 이름도 예쁘잖아요. 네. 수정. 네. 자. 준비된 노래 최성수수의 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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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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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랄랄랄랄랄랄랄라 사랑하고도 아무 일 없듯이 머무린 채 한다는 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우리는 흔히 말하죠 다음에 당기에 자신이 없는 마음에 말하고 싶을 때도 사는 게 없는 것이라고 다음 기회라고 말하지 말아요 기다리면은 기회는 오질 않아 기대 내 눈을 피하지 말아요 알 수가 없는 우리의 내일은 수준하다고 느끼는 사랑 기다리면은 달아낼 것 같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쁘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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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회라고 말하지 말아요 기다리면은 기회를 오질 않아 그대 내 눈을 피하지 말아요 알 수가 없는 우리의 내일은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랑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랑은 말하세요 말하세요 우연히 길을 갔다가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쁘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말하세요 고맙습니다 현재 어디 계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어디요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해 줘야죠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아 가깝네 흥덕구 일단 봉명동에 있습니다 봉명동에 봉명동 몇 번지 네 라이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요 무슨 라이브가 있어요 여행 스케치요 예? 여행 스케치 여행 스케치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네 여행 스케치 아 검색 가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이세요 네 그렇죠 여행 스케치라는 가수는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라이브가 거기 따로 있습니다 네 아 그러세요? 네 저는 현재 거기에 매니저로 있습니다 네 오시면 다 책임지고 네 북킹 됩니까? 네 북킹 되는 겁니까? 있습니다 대게들 관심이 그게 많잖아요 원래 북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그렇죠 네 계시면 뭐 그거는 뭐 남자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네 남자분이 알아서 하는 거고 여자분들은 책임져주고 네 살짝만 도움만 드릴 수 있는 것 뿐이고요 네 도움만 줄 수 있고 네 네 근데 여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아 여성분들이 더 적극적이에요? 그럼요 세상이 바뀌었네요 그럼요 자 한 곡 더 해야 되는데 무슨 곡 준비했어요? 아 저요? 뭐요? 네 이종용씨의 너 네 이종용씨의 너 이종용씨의 너 네 이종용씨의 너 네 남자 노래를 주로 하세요? 좋아해요 아 남자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근데 결혼 안 하시면 어떻게 시집가야 되는데 네 좀 보내주세요 아니 남자를 좋아하는데 왜 결혼 안해요? 네 좀 보내주셔야 가지요 혼자 갑니까 혹시 그 남자만 좋아하고 결혼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자 너 역시 또 여자 키로 네 갑니다 네 자 아무도 호응을 하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아 이렇게 썰라갑니다 나 곁 지난 그 숲속에 하얀 모래밭에 널 위해서 잡아주던 나 여름빛 같은 눈말로 영원을 약속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던 나 웃음 지면 내 곁을 떠난 뒤 외운 칩시처럼 밤을 태워버린 숱한 나날들 오늘도 추억 속에 맹돌다 지쳐버린 숱한 나날들 장백한 나의 날 같은 메뉴 밤배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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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 실려가고 빗소리에 몰리는 잃어버린 너의 목소리 부서지는 머릿결은 눈빛처럼 날 이루고 뒤돌아 산 너의 웃음 웃음 찔며 눈 감은 너 내 곁을 떠난 뒤 외로운 칩시처럼 밤을 태워버린 숱한 나날들 오늘도 추억 속에 맴돌 다 지쳐버린 창백한 너의 널 창백한 너의 널 창백한 너의 널 역시 매니저님이라 뭐라 딱 할 말이 없대 마탕치가 않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가봐 통과죠 고맙습니다 눈이 필은 최고래 필은 있으세요 그죠